아래로 깔면서 해야 돼 볼링이 하나 둘 셋 도전 아 맞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도전 야 뒤에 봐봐 야 뒤에 봐봐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도전 우와 아 아 근데 느낌 알겠다 두 명 성공시키면 돼 오케이 가자 아니야 아니야 성공한다고 하면 돼 아 요즘 못하겠지 아 저주 걸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성공하는데 제발 제발 아 아 될 것 같아 이게 안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모이면 안 돼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최대한 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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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맞긴 한데 도전 아 하나 둘 셋 도전 레전드 찍힌 바로 도전 할 수 있어 물 바꾸자마자 성공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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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